오늘 할 부분은 이제 부리송 23쪽이고요 지난번에 아마 42번까지 한 것 같은데 맞죠? 지난번에 이제 할 일 없는 대도는 스스로 그러하니 마음을 가지고 그리거나 헤아릴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모의 대도는 자연 스스로 그러한 자연이어서 마음을 가지고 그리거나 헤아릴 필요가 없다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법은 어떤 걸까 마음으로 그려보거나 우리가 마음속으로 법이 이런 걸 거야 법문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하나 조합하고 짜맞춰보니까 이런 것 같네 하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마음에서 법은 허공 같은 건가 보다 또 거울처럼 비추는 뭔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법에 대해서 자꾸 그림 그려서 짜맞추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분별심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하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도 안 되고 이 법에 대해서 또 헤아려서도 안 된다 머리로 헤아리고 판단하고 분별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헤아려가지고 대충 이런 거겠네 하고 그림을 그려서 이게 법이야라고 내가 딱 정한 것을 취해서 아 내가 법 알겠다 이렇게 하면 보통 우리의 분별심은 아는 거니까 다시 보려고 하지 않거든요 아는 거는 궁금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함이 없는 거예요 의문이 없는 거예요 화두가 들리지가 않는 거죠 이미 안다라고 본인이 이렇게 규정진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진정 알고자 하는 갈급한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으로 정말 온몸으로 머리가 아닌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그런 벽에 부딪힌 것 같은 은산 철벽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정신적인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시기를 보내야만 이 공부가 된단 말이죠 이걸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런데 대충 법문 듣고 아 네 대충 알겠다 그림 그려서 법은 이런 거 같다 하고 그것도 헤아려가지고 머리로 딱 짜맞춰가지고 이런 거겠다 그렇게 알면 오히려 안 된다 그렇게 알면은 이걸 확인할 수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여기까지 했었고 이제 보살은 제멋대로 살아도 신령스럽게 통하니 하는 일에 늘 묘한 깨달음을 머금고 있다 이랬어요 보살은 제멋대로 살아도 이 마음자리 한번 확인하고 난다면 이 공부인은 제멋대로 살아도 신령스럽게 통한다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개율을 어기는 삶을 굳이 보살이 살지도 않을 것이고 어떤 특정한 개율을 지켜야 한다거나 지키면 안 된다거나 이 사람은 이래야 되고 공부인은 이래야 된다 공부인은 저래야 된다 하는 그런 상이 없어요 보살은 제멋대로 살아도 신령스럽게 통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공부인, 수행자, 보살, 스님은 이래야 한다라고 상을 정해놓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남편이나 아내나 도반들 중에 도반 중에 누가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는 걸 보니까 영 깨달은 사람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면서 실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공부인은 깨달았다는 사람은 보살은 이래야 한다라는 자기만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애석하게도 내가 이 자리 성품자리를 한번 확인했다 하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 후광도 없고요 방광도 안 하고요 축지법도 못 쓰고요 무기력해요 여러분이 보기에 딱 무력해 보인단 말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확인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전혀 확인 불가할 정도로 특히나 얼마 안 된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러겠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생각을 가지고 깨달은 공부인은 보살은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규정해놓으면 안 됩니다 스님들은 이래야 한다 스님들은 저래야 한다라고 우리 스님들뿐 아니라 여러분 사이에서도 수행자는 이래야 돼 이런 상이 있잖아요 스님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게 있으면 그건 진짜 스님일까요? 스님은 이래야 되라는 틀이 있어서 그렇게 사는 것만 스님이야 이러면 진짜 그게 스님일까요?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틀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럼 그 대자유인이잖아요 깨달았다라는 건 자유인인데 자유인이 맞춰서 살아야 할 고정된 틀이 있으면 자유인이겠어요? 자유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옛날에 원효스님은 출제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통에 가서 막걸리를 한 잔 하면서 많은 대중들과 어울려서 춤추고 노래 부르면서 무예가를 지어 부르면서 그리고 자유롭게 사셨단 말이죠 근세에 망월사 계셨다는 춘성스님 같은 분도 그냥 도봉산 밑에 시장 내려가서 사람들하고 입도 거칠었다 그러죠 막 그냥 쌍스러운 말도 해가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살았는데 그 무예 대도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물론 이제 아마 그 계율이나 스님들이 이래야 하는 틀은 처음 공부하는 스님들한테는 그런 게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뭐랄까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안목이 밝아지고 하는 분들한테까지 그런 프레임을 씌우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스님은 이러면 안 된다 어떤 집에 살면 안 되고 어떤 집에 살아야 되고 또 이런 건 하면 안 되고 저런 행동은 해도 되고 뭐 성격이 급한 거는 안 되고 또 뭐든지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아주 인자하고 자비로워야 하고 뭐 이런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은 틀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가둘 수가 없어요 그냥 자유로운 거죠 자유로운 거 그런데 그 자유롭지만 자기의 어떤 개성 특징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공부를 해도 그러니까 자기답게 사는 거예요 자기답게 그러니까 공부한 깨달은 사람이라고 해서 법정 스님처럼 똑같이 살 거야 산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에서 이렇게 그렇게 사는 것만이 수행자야 이게 올바른 생각이냐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가섭존자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도타행이라고 해서 아주 거친 음식만 먹고 안 좋은 음식 먹으면서 산에 가서 잠자고 무덤 옆에서 자고 아주 고행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몇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가섭 그러지 마 너 그것도 한쪽에 극단에 치우치는 거야 그렇게만 한다고 그게 수행자가 아니야 그리고 부처님은 왕이 임금이 또 수많은 장자들이 지어준 큰 절에서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가섭존자에겐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가섭존자가 부처님께 부탁합니다 부처님 다른 스님들은 이제 절에서 편하게 이렇게 살지만 저 같은 스님 한 명 정도는 저는 이제 제 개성이니까 제가 이 도타행 하는 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것만이 진리라고 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노연한 사람이니까 저는 제가 편한 방식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한 명 정도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부처님께서 그래 너가 여기에 걸리지 않는다면 그렇게 사는 것을 너에게는 허락해 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가섭존자에게 고행하고 두타행하며 사는 것을 그냥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나중에 절이 커지고 신도님들이 많아지고 왕들도 다 불교를 믿고 이러다 보니까 절도 커지고 이랬겠죠 옛날에 처음에는 산에 가서 살고 무덤 옆에서 자고 분소일 아래서 다 떨어진 신도님들이 버린 옷 기어 입어서 살고 그랬죠 그런데 평생 그렇게 사신 게 아니에요 경전에 보면 이런 말도 있죠 어떤 장자 또 임금이 부처님 교단에 이제 가사 옷이죠 승복 승복 500벌을 보시해 주셨다 뭐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옷 입고 그런 음식 먹으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냥 평범하게 편안하게 사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고행주의적인 것이 수행자야 이렇게 집착하고 천착해 있던 대바다 따라는 우리 불가에서 반역자라고 아주 유명하죠 삿된 공부를 하는 수행자로 유명한 대바다 따가 부처님께 부처님 나이도 많으신데 교단을 저에게 넘기십시오 그래서 부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야 내가 지금 상수 제자가 살해불가 목건령 같은 상수 제자가 있는데 너처럼 그렇게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수행자에게 교단을 넘기겠느냐 그때 이제 막 화가 나고 왜냐하면 대바다 따도 왕자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왕자니까 부처님 교단을 왕자인 나에게 넘겨야지 살해불가 목건령은 우리 집안 우리 석가족도 아닌데 그게 되겠나 이런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바다 따가 부처님께 승가에 스님들을 꼬시려고 자기 밑으로 데리고 오게 하려고 불교 교단을 무너뜨리고 본인이 이걸 장악하려고 부처님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스님들 모두 모아놓고서 부처님은 지금 잘못 살고 있다 부처님은 좋은 승복 입고 좋은 절에서 신도님들 보시받으면서 왕의 보시받으면서 또는 왕이나 장자가 보시하겠다라면 스님들 같이 가서 거기서 대접받으면서 그러고 살고 있다 초심이 무너졌다 처음에 부처님은 그러지 않지 않았느냐 분소 입으면서 다 떨어진 옷 입으면서 그러고 살지 않았느냐 그래야지 수행자다 그것만 수행자다 부처님이 지금 타락했다 그래가지고 다 강화된 다섯 가지 개요를 가져왔어요 스님들은 절에서 살면 안 된다 무덤 옆에나 산속에서 먹고 자야 된다 그리고 좋은 음식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아주 강화된 아주 엄격한 고행주의자들 그 당시 고행주의자들이 행할 만한 그런 그 당시 고행주의자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 인도 분위기에서는 고행이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는 고행을 해야 돼 이게 되게 보편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받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일반 우리 스님들 중에도 뭐 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고행주의가 보편적이다 보니까 고행하는 게 수행자인데 부처님은 고행을 안 하네 그래가지고 대받았다를 따라서 몇몇 스님들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저 중도를 실천하지 못하는 탓하시면서 사르빌과 목건년에게 대받았다에게 가서 갔던 제자들을 다시 끌고 와라 그래가지고 사르빌 목건년이 가서 이렇게 법을 설해주고서는 그들이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보살은 제멋대로 산다 그러잖아요 제멋대로 산다는 게 막 처음에 출가 수행자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공부할 사람은 개율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제멋대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개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처음에는 내가 개율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공부를 하고 안목이 밝혀지고 난다면 이제 개율이 나를 따라온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보살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사람은 자신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 개율을 어기게 되지가 않고 자유롭게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개율이라는 것은 고정된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도님들 입장에서도 좀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도인이다 깨달았다 아니면 공부 좀 했다 하는 수행자면 이런 삶을 살 거야 라는 내 머릿속에 그림이 있어요 그림 그려놓은 게 있어요 거기 다 맞을까요? 안 맞아요 여러분이 깨달으면 여러분의 개성 그대로 가요 여러분의 성향 여러분이 잘하던 거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 그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깨달으면 골프하던 사람은 골프치러 갈 수 있어요 친구들하고 고기 먹던 사람은 고기 먹고 술 먹던 사람은 술 계속 먹을 거예요 한동안은 그건 이제 본인 선택에 따라 다르겠죠 아 굳이 안 먹어도 되겠는데 해서 안 먹는 사람도 있고 제가 일반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굳이 먹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안 먹는 사람도 있고 이건 뭐 먹으나 안 먹으나 뭔 상관 있나 해서 별 걸림 없이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렇게 과하게 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공정적으로 보면 그래서 어떤 도인에 대한 프레임을 씌우면 안 됩니다 요즘에 옛날 같았으면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요즘에 젊은 스님들 우리 불교계에서도 젊은 스님들 사이에서 되게 어찌 보면 좀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계셔요 기존 불교계의 정서 같았으면 도저히 욕먹을 일인데 당당하게 밝히고 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어떤 스님은 나 게임 좋아한다 저리서 맨날 게임한다 밝히면서 얘기를 하는 분도 계세요 저는 게임은 원래 할 줄은 모르지면서도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장병들한테 제 후배 스님을 보니까 강의를 하는데 장병들이 막 박장대소를 하면서 너무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계속 게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계가 게임과 같다 환영의 세계다라는 얘기를 게임에 비춰서 하는데 애들이 좋아하는 실제 지금 하고 있는 그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저는 뭔 소리를 하는지를 못 알아듣겠는데 장병들이 너무 좋아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방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딱 고정관념 있잖아요 어? 스님이 저래서 게임을 해? 말이 되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옳다 그러다라는 양단을 가를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스님이 세계여행을 간다? 그거 된다 안 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게 공부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야 뭐 팔자 좋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고정관념 그것들이 지금은 좀 깨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지금 이제 후배 스님들도 보면 와 어찌 보면 용기 있다 싶고 또 어찌 보면 그렇지 뭐 정해진 게 없지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는 것이지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공부 안목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섣부르게 어떤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옛날에 고정된 그런 그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제가 승복을 입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서 스님들 다 똑같아요 스님이 딱 스님이 되고 나면 나는 스님이야라는 정체성에 막 그냥 확 사로잡혀서 막 그러고 사느냐 그런 정체성이 없어요 스님이라는 정체성에 사로잡힌다면 그런 애고에 빠져서 산다면 그게 스님이겠어요? 그게 수행자겠어요? 그것도 내고가 없어요 나라는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제 말이 또 좀 혹시나 오해의 소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그런 쪽으로 치우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반대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 말이 무조건 틀렸다는 건 또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또 사회적 어떤 이런 거에 맞춰야 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좀 틀 있잖아요 형식 이래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불교는 사실은 파사현정 깨뜨리는 거거든요 고정된 걸 깨뜨리는 게 불교거든요 그래서 이래야 한다라고 정해진 게 없어요 사실은 불교가 불교 정신이에요 그게 그런데 불교 안에 제일 보조적인 불교는 이래야 되고 스님은 이래야 되고 신도님들은 이래야 되고 절에 와서는 반드시 이걸 지켜야 되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불교에는 그러니까 이 젊은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애들이 법당에서 막 떼어놓는데 본인도 얼굴이 빨개져서 막 그냥 애들 막 혼내내고 노보살림들이 막 그냥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저래서 이러냐고 그러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왜 저런 그렇게 거룩하고 성스럽고 떠다니면 성스럽지 않은 거예요? 시끄럽고 보면 성스럽지 않은 걸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만든 프레임이거든요 제가 남방불교 갔을 때 당연하게 예의 차린다고 양말 신고 법당을 들어가다가 혼났어요 알만한 사람이 이러고 있느냐고 양말을 벗어줘야 예의예요 법당 들어갈 때 정해진 게 없어요 어떻게 딱 정해진 그 틀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이 공부라는 이름으로 어떤 막 이렇게 가둘 수가 없어요 이 공부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점점 더 뭐랄까 이게 틀을 깨는 그런 스승들 틀을 깨는 어떤 또 스님들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는 그 틀이라는 게 꼭 스님이라는 형식만이 스승이 아니에요 스님 아니면 어때요? 젊은 애들이면 어때요? 학생이면 어떻고 남자 할자도 상관이 없고 어느 나라든 상관이 없어요 불교가 무슨 우리 동양의 전유물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서양에서 승복 안 입었지만 늘 100% 불교 얘기만 하는 선사 딱 누가 봐도 선사 법문을 하는데 불교의 일자도 비읍도 안 들어가면서 불교 용어 하나도 안 쓰면서 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이게 법이라는 게 불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불교를 불교라고 해서 구속한다면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서양에서 지금 선을 가리키는 스승들을 보면 청바지 입고 흰 티 입고 와이셔스 입고 그리고 선을 가르치는 그 어떤 옛날 육조, 해능, 조주, 마주, 황병 못지않은 안목을 갖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선사가 아니냐 그분들이 법을 깨달은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불이법인 불이법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이걸 듣는 혹시나 스님들이나 공부인들이 아 막 살아도 되겠구나 이걸 유도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우리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 어떤 공부에 대해서 또 공부인에 대해서 어떤 형식적인 틀을 정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고정된 어떤 틀을 정해놓으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괴로워져요 공부인이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또 그걸 자기에게도 이걸 잣대를 가져다 들이대요 이상하네? 나는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줄 알았는데 왜 이렇지? 왜 나는 공부가 됐기 때문에 나는 인스턴트 식품은 입에 안 들어오고 자꾸 자연 그대로의 음식만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왜 나는 인스턴트 식품을 먹고 있지? 왜 나는 성격이 급하지? 왜 나는 이러면서 공부인은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 틀을 탁 쥐고 있는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불교는 그 어떤 틀도 없습니다 불교는 불교가 아니에요 그럴 때 진짜 불교예요 이게 불교의 모토가 뭐냐면 파격이거든요 파격 파격이라는 말이 뭐냐면 격식, 모든 격식을 전부 다 파한다는 거예요 정해진 격식이 없잖아요 여기 법에는, 마음에는 마음으로 드러난 온갖 드러나 있는 현상세계 이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본 마음에는 그게 있습니까? 그러니 현상에서는 이렇게 드러나도 저렇게 드러나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장담하건데요 앞으로 이제 미래에는요 스님들이 도를 얘기한다?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스님들은 당연히 도를 얘기하지만 목사님이 십자가 앞에서 이 도를 설명할 수 있어요 실제 지금도 신부님,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고 못 찾아 그렇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나 이게 이제 보편적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학에서는 종교학에서는 이미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심층종교와 표층종교라고 해서 표층종교 수준에 메어 있는 사람 기복, 하나님이나 부처님에게 뭔가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고 기대고 저 높은 곳에 그분을 올려놓고 나는 저 낮은 곳에서 저분을 우러려야 되는 이런 종교는 표층종교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종교 활동을 하는 거다 근데 그 표층종교에서 공부하던 사람들이 나아가서 심층종교로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바로 나고 그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게 진실이구나 나와 이 세상 만물이 나와 일체중생이 나와 하나님 부처님이 정말 도리 아니구나 라는 것을 몸소 체험한 그게 메시아예요 내가 그렇게 되었을 때 메시아가 나로서 재림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 해야죠?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거를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이 분별의 내가 분별심이 죽고 분별심의 아상 애고는 죽고 무분별지라는 진짜 자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진짜 좋은 소식 보금이고 그럼 앞으로 이렇게 이 법이 드러나게 되면 법은 특정 종교에 국한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 불교 얘기 아닌 거예요 이건 진실이 자기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 우주가 무엇이냐 세상이 무엇이냐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거 얘기에 뭔 종교가 필요해요 어떤 특정 종교만의 얘기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이 법에는 국경이 없어요 종교라는 틀이 없어요 형식이 없어요 스님만 하는 거? 이렇지 않아요 출제가가 상관이 없어져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도 이제는 상관없어져요 제가 전에 들은 소식이 그래요 어떤 큰 성당에 있는 신부님 중에 한 분이 어디 이제 외국에 유학 가서 그 종교를 너무 정말 열심히 공부해 보고 싶어서 유학을 가가지고 그곳에서 그 종교를 열심히 공부하다가 도저히 여기서는 답을 낼 수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큰 막막함과 깝깝함과 정말 갈급함을 느끼면서 정말 마음을 비우고 막 찾고 찾다가 법문을 듣고서는 뭐지? 하고서는 놀라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여기서 너무 충격적인 어떤 그야말로 복음을 봤다 그래서 당신도 이제 이제 강론이 달라진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오해하지 않을 만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몇몇 사람에게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야 이 공부해봐라 스님 법문 한번 들어봐라 이게 하나님 가르친과 다르지 않은 얘기다 마음을 좀 열린 사람에게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또 몇 년 전에 벌써 몇 년 전이지만 어떤 그 큰 대형 교회에 또 교회를 가르치는 어떤 분께서 이 공부를 하다가 자기 마음을 확인하고 보니까 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본뜻이 이거였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당신들 그 교리 식구들한테 이걸 막 가르쳐주고 그 중에 이제 관심 있는 사람하고 같이 우르르 절에 와서 같이 법문도 듣고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그런 것이 이제는 이상해지지 않아요 지금 보세요 명상 힐링 무슨 뭐 이런 것들 요간 이런 것들이 옛날 같으면은 불교의 전유물이라고 느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국 전세계 어디를 가도 명상센터 다 있어요 이게 이제 이 명상이 진짜 명상으로 바뀌게 돼요 지금은 유의조작의 명상이거든요 명상 방법이 있고 명상의 어떤 특정한 수단이 있고 명상을 갈고 닦으면 이런 결과가 있을 거야라고 믿게 되는 방편의 명상이 지금 세계적으로 방편의 명상에 아직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진정한 명상이 뭔지 이제 진짜 명상이 뭔지를 이제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도 생기기 시작하니까 제가 말하는 선이 진짜 명상이거든요 사실 진짜 명상이 뭔지를 알고 보면 명상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충격을 받을 거예요 처음엔 당황하겠죠 왜 내가 지금까지 하던 명상이 이게 틀렸구나 틀렸다기보다는 아 그건 방편이었구나 진짜 명상을 하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이었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진짜 유의하는 유의조작의 명상이 아니라 무의법으로서 할 수 있는 명상 아닌 명상 명상의 길이 정해져 있으면 그건 명상이 아니라 그건 중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중도는 하되 함의 없이 해야 돼요 그게 중도예요 진짜 명상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명상은 하되 함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해라 이래요 이걸 해라 방법이 있고 갈고 닦아야 되는 노력이 있고 그리고 열심히 용맹정진하라 그러잖아요 쉬면 안 된다 지치면 안 된다 끊임없이 수행해라 수행 놓치면 안 된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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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해라 그거 진짜 명상 아니에요 하는데 함의 없이 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유의조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유의조작으로 하면 오히려 거꾸로 가게 돼요 여기 이제 나와요 탐진치 삼독을 수행을 통해 끈 없애려고 하면 그건 오히려 사도의 길을 걷고 있는 거다 이렇게 나와요 부리송에 여러분 지금 이 부리송이요 놀라운 책이에요 제가 이게 참 지금 강의하면서 다시금 이렇게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진짜 이 지공화상의 안목에 대해서 놀라워요 이 정도의 안목을 갖춘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 직지심체요절이라는 직지신경이라고 하는 우리 직지라는 여기에 이것만 통으로 다 실어놨다니까요 이 부리지공화상의 두 가지 개송 이 부리송 14가송하고 다른 거는 다 선별적으로 조금조금씩 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안목이 여러분 지금 이 부리송 같은 이 내용면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법문 어디 가서 들었기 쉽지 않잖아요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수행하지 마라 탐진치 삼독 끈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잘못 가는 거다 이런 식의 파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에게는 별로 파격이 아닌 이유는 그냥 마음이 열리니까 이게 그냥 그런갑다 하고 들으시겠지만 이게 일반 우리가 기복만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거 되게 충격적인 얘기예요 되게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살은 제멋대로 살아도 신령스럽게 통해요 뭐를 해도 원효스님이 시장에서 술을 먹고 막걸리를 먹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도 부처님 계율에 보면 스님들은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데 가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예행을 부르면서 찬불가를 부르면서 같이 춤을 춰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원효스님 같은 분은 제멋대로 요석공주하고 설총이라는 자식을 낳고 그냥 뭐 승속인지 모르겠고 그냥 막 그냥 무예행을 하면서 살아도 얼마나 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높게 치냐는 말이에요 한국의 최고의 어떤 성인으로 보잖아요 진정한 불의법이라서 그래요 저는 원효스님이 정말 놀라운 분인 것은 불의법을 그냥 몸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그렇지 스님과 제가 자는 원면이 다른 거야 스님의 환속한 중이라서 잘못된 중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진정한 불의법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불의법이라는 건 여러분과 부처님이 다를까요? 여러분과 스님이 다를까요? 일이라도 다를까요? 진짜 불의법의 이 자리에서는 다르겠냐는 말이에요 모양이잖아요 이 마음 위에 일어나는 온갖 복잡다다는 파도고 물결이잖아요 승복 입었다는 물결이고 제가 잘하는 물결이고 머리 길렀다는 물결이고 머리 깎았다는 물결인데 뭐가 다르겠어요? 힙합하는 사람도 머리 깎고 하는데 또 옷도 우리 옛날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뭐가 다르겠어요? 그래도 수계받았으니까 다르죠? 이건 뭐 그냥 불로 하나 이렇게 한 건데 뭐가 다르겠어요? 본질에서는 현상에서는 다르니까 현상에서는 우리가 지켜주고 이런 건 있어야 되겠지만 본질에서는 내가 다르다는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출가를 했을 때 아 이게 출가의 공덕이구나 하고 느꼈던 게 뭐였냐면요 제 마음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마음 자세가 쉽게 말해 그때 그랬어요 20대 때 제가 이렇게 산을 하나 넘어서 공덕묘지를 지나서 제가 그때 막 제 집이 싼 집 찾다 보니까 그런데 잠시 살고 그랬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덕묘지 지나가고 주말돼서 아무도 없고 혼자 있고 이러면 조금 무서움 두려움 같은 게 있거나 뭐 일들어 이런 게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출가를 하고 나서도 그럴 일이 있을 때 두려움이 올라오다가도 제 마음 자세가 되게 되게 그냥 제 마음 자세가 당당해지더라고요 야 이거 귀신이 있으면은 지가 스님한테 어떻게 할 거야? 지가 수행자한테 어떻게 할 거야? 어 스님한테 지가 어떻게 하겠어? 왠지 이런 그냥 그 20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어지럽일 텐데 그냥 그런 아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구나 꿈속에서 두려운 경계를 만나도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스님한테 말이지 이런 생각이 그냥 들더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그냥 스님이라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 마음이 수행자가 똑같은 스님이에요 수행하는 사람이 스님이에요 승보라는 건 수행하는 사람 마음 공부 중도를 실천하는 사람 정말 간절하게 괴로움을 해결하겠다는 마음이 간절한 사람 그게 진짜 출가예요 심출가 심출가가 진짜 출가예요 그게 승보예요 승보 그러니까 출세관에서 봤을 땐 여러분이 승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사법계 현상세계에서는 머리 깎은 게 스님인데 2법계의 진실에서는 머리 깎았다고 스님이 아니라 깎았는데 제 가장인 경우도 있어요 안 깎았는데 스님보다 더 스님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정신이 중요한 거죠 하는 일마다 이 법을 확인하고 이 묘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보살은 제멋대로 살더라도 하는 일마다 신령스럽게 통하지 않는 게 없어요 이게 다 통한단 말이에요 다 통해 있어요 하는 일마다 늘 묘한 깨달음을 늘 머물고 있어요 머금고 있어요 뭔 짓을 해도 뭔 짓을 해도 묘한 깨달음을 머금고 있단 말이에요 성문은 법에 집착하여 좌선을 하니 노예가 시를 토해내어 스스로를 묶는 것과 같다 성문은 이제 소승불교의 수행자 자기 혼자만 깨닫겠다 내지는 법에 집착하고 있는 어떤 좀 삿된 수행자 좀 아직 방편에 머물러 있는 방편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어떤 그런 수행자를 성문이라 그래요 성문 영각 보살은 전부 다 방편이라 그러잖아요 3승 방편 1승 뭐 본질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삼길이라 그래서 성문 영각 보살이라는 3승 즉 승이라는 건 탈승자인데 즉 수많은 방편들 방편의 배를 타고 저 깨달음의 언덕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방편들을 승자를 붙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리적으로는 그냥 성문 승 영각 승 보살 승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온갖 수행법에 집착해 있는 사람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수행법이라는 거에 집착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1부승이라는 하나의 부처 하나의 진실 하나의 마음 하나의 법 이걸 깨닫는 거로 가려면 방편을 뗏목에서 내려야 도착하잖아요 그러니까 뗏목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3승의 방편의 뗏목을 버린 사람만이 깨달음으로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연불해야 돼 좌선해야 돼 독경해야 돼 오래 앉아 있어야 돼 오래 앉아서 좌선하면서 가나선을 갈고 닦았던 어떤 분이 오셔서 질문을 하러 오셨는데 질문이 뭐냐 했더니 제일 큰 질문은 앉아 있을 때 화두를 들고 있으면 자꾸 졸린 게 제일 큰 질문이다 그래서 제가 졸리면 주무세요 그럼 푹 주무세요 자고 일어나서 앉아도 또 졸린대요 그럼 좀 더 푹 주무세요 수행자가 그러면 되겠냐고 그러면서 약간 이 말을 제가 했을 때 이분이 약간 발끈하는 느낌으로 마음에서 이게 뭐지 싶은 거죠 그래서 약간 되게 당황하면서 어떻게 수행하는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느냐 잠 안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딱 알려주고 화두를 떠성성하게 들든지 그럴 때 연부를 하라라든지 절을 하라라든지 뭔가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졸리면 잘하는 게 스님이 할 소리냐 약간 이런 뉘앙스로 발끈을 하시더란 말이죠 자기가 공부에 대한 상을 딱 주고 있으면 수행에 대한 상을 딱 주고 있으면 내가 가고 있는 내가 갈고 닦는 이 수행법 이거 아닌 얘기하면 다 틀린 것 같아요 일불승을 얘기하면 그래서 법화경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오시 교판이라고 할 때 맨 마지막에 법화열방시를 설했다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방편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온갖 방편들을 설한다 이래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장 뛰어난 법문을 설하는 게 법화경의 일불승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 경전만 뛰어나다는 얘기라기보다도 온갖 방편들 회삼귀일 방편을 탁 돌이켜서 본질로 가기 위한 뗏목이었군다라는 사실을 결국엔 자각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궁극에 가서는 근데 아직 궁극에 가지 못하는 사람은 방편은 머리에 들어오는데 본질적인 얘기를 하면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발끈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주로가 마음을 열고 조금 오래오래 법문을 꾸준히 들어보세요 듣다 보면 저절로 마음이 열리니까 저절로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그냥 저절로 알게 돼요 저절로 근데 마음을 열고 들어야 돼요 딱 닫고서는 내가 내 법이라는 이게 법이야라는 자기가 쓰고 있는 방편 그거를 딱 쥐고서는 이거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나오기만 해봐 이거를 깨뜨리는 사람은 내가 용서치 않겠어 이런 사람 같으면 말이 안 들어가요 이 수행만이 최고의 수행이야 이러는 사람은 이 수행하는 사람만 최고고 다른 수행하면 다 틀렸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 공부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쥐고 있는 삼승 타고 가는 방편을 딱 쥐고 있는데 뗏목이 애지중지해가지고 뗏목 위에서 내려올 줄을 모르는데 피 안에 어떻게 내릴 수가 있어요 뗏목을 버리고 펄짝 뛰어내려야 피 안에 한 걸음 성큼 다가가는 건데 그래서 성문은 이런 어리석은 방편에 치우친 수행자는 법에 집착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법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렇게 좌선을 한단 말이에요 좌선을 제일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하고 좌선하면서도 좌선을 통해 하고 있는 자기 수행법이 있어요 그 수행법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장자부라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면 오래 앉아있는 거 이게 최고라고 여기고 여기서 그걸 타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 선의 초기에는 이렇게 법에 집착해서 자선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타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법에 집착해 자선을 하니 노예가 실을 토해내어 스스로를 묶는 것과 같다 자승자박이라 이 소리예요 무승자박이다 누가 자기를 묶은 적이 없는데 자기가 법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그 견해의 끈으로 자기를 묶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묶이는 건 자기예요 그래놓고 나를 좀 풀어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나를 풀어주세요 하고 찾아와요 그리고 풀어주려고 하면 어? 이거 왜 이러세요? 이건 건들지 말고 이건 내 가만 딱 놔두라고 이건 가만 놔두고 나를 자유롭게 해달라 그랬지 언제 이거 풀으라 그랬냐고 날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럼 이걸 풀어야 돼서 푸님 풀면 막 화를 낸단 말이에요 아 근데 자유롭게 해달라 했지 언제 풀어달라 했냐고 그걸 풀어야만 자유를 맛보는 거예요 자승자박 여러분 자꾸 기억이 안 나던데 요즘 젊은 20대 친구들이 자승자박 했더니 저한테 그러고 아 스님 이거 얘기군요 이러면서 네 글자 요즘 MZ세대들이 쓰는 네 글자가 있더라고요 그게 완전 자승자박이던데 모르세요? MZ세대가 아니라 모르시는구나 되게 쌈박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야 진짜 젊은 친구들답다 싶은 말이었는데 딱 자승자박을 얘기하더라고요 이 친구들도 이런 걸 아는구나 다 자기 마음으로 자기 마음으로 관념으로 생각으로 지어낸 괴로움이에요 100% 정말 100%예요 전부 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다 스님 병난 사람은 자기 마음으로 자기 묶은 게 아니잖아요 병이 나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손이 잘라져서 아픈 사람은 아니 손 자른 게 아파서 괴로운 거지 이게 어떻게 내 마음으로 내가 묶은 거예요 아니에요 내일모레 죽을 사람 말기암 판정받고 내일모레 죽을 사람은 실제 죽을 거니까 실제 괴로운 거니까 괴로운 거지? 아닙니다 손가락을 잘랐는데 하나도 안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통증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전쟁통 전쟁 났을 때 장병들이 막 총을 쏘고 하다가 손가락이 팔이 뚝 잘렸는데 잘린지도 모르고 전쟁에 있는 거예요 막 그 전쟁통 속에 몰랐다고 그래서 사격 사격 하니까 옆에서 막 사격 자기는 하고 있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선임병이 뒤통수를 치면서 너 사격하니까 왜 안 하냐 그랬더니 하고 있는데 하고 쳐다보니까 경악을 하고서 기절을 했다고 막 이러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친구랑 낯질하다가 팔을 이만큼 찢어놨는데 얘가 신나게 낯질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나중에 피 소리 듣고 나서는 저를 막 쳐다보더라고요 자기는 괜찮으니까 제 몸이 아무렇지도 않은 걸 보고서는 제가 네 팔 이러니까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상처가 났다고 다 아픈 게 아니에요 병 났다고 다 괴로운 게 아니에요 병이 났는데 나는 죽을 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거밖에 아니면 너무 행복하겠죠 또 죽을 병 걸렸다고 다 괴로운 게 아니에요 죽을 병 판정을 받고 그걸 완전히 받아들이고 나면 그게 오히려 더 나를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마음에서 오는 거라니까 이 모든 것이 제가 지금 비유드린 이건 되게 최악의 경우잖아요 그것조차 마음에서 나온 거잖아요 정말 무승자박이에요 여기서 말하듯이 여잠 토사 자박 노예가 시를 토해는 스스로 묶는 것과 같다 자기가 자기를 묶을 뿐이에요 오로지 수행은 좌선뿐이야 좌선만 해야 돼 자기가 자기를 묶는 거예요 좌선에다 자기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좌선 아니면 깨달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좌선이 최고의 깨달음이라고 좌선이 최상승선이야 이런 사람은 좌선할 필요 없는데 이 말을 들으면 저를 외도라고 하지 않겠어요? 욕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려고 하려니 제가 이렇게 텍스트 가지고 얘기하니까 육조스님도 얘기한 거 아니에요 마저 황벽 임재 다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앉는다고 붙여야 되냐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앉으라는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온 게 나중에 성나라 이후에 이렇게 조사스님들이 후임 주지를 선발하던 때가 아니에요 어디 주지 날 자리가 생기잖아요 그럼 조사스님들이 스님들 거량해 보고 나서 30년 된 스님, 50년 된 스님, 10년 된 스님, 1년 된 스님 똑같이 거량해요 상관없어요 대평등이에요 불교는 법의 자리를 안목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법의 자리는 대평등이니까 그러니까 난 안목을 보고 주지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서 30년, 50년 된 사람 주지 안 내보내고 이제 막 들어온 사람 안목이 있으면 이제 막 들어온 스님을 주지 내보냈다니까요 주지 선발 시스템이 종정 선발 시스템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5조가 6조 뽑을 때 그랬잖아요 몇십 년 넘버 2였던 신수 스님을 안 뽑고 정식 스님도 아닌 행자가 어떻게 종정보다 더 높은 조사가 될 수 있어요 요즘 말하면 정정택이란 말이죠 그런데 6대 조사가 됐단 말이에요 행자가 정식 궤도 안 받고 그게 선이에요 파격, 격식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뭐겠어요? 안목 있는 스님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5조 스님이 스님 행자 전부 안목이 없다 그런데 우리 절에 일하는 처사가 안목이 있다 그럼 처사에게 6조를 줬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대신 그래도 사법계 현상세계의 법칙을 무시할 수 없으니 너가 머리를 좀 깎아라 이랬을 수도 있겠죠 이를테면 모르죠 사실은 더 격식을 깨뜨리고 사법계에도 일단 중생들의 안목이 그 정도까지 된다 한다면 죄과자를 종족으로 안 칠 수도 있겠죠 이를테면 그런데 이제 시대적인 그 시대가 함께 어느 정도 깨어나야 그게 되겠죠 본인 혼자만 깨어난다고 그렇게 격식을 파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나는 깨뜨려도 다른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못 깨뜨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법계 현실세계도 중요하고 이상만 가지고 또 주장해도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떨 때는 이상을 가지고 막 현실을 깼다가 어떨 때는 또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현실을 또 이렇게 왜 그러겠어요 제가 이랬다 저랬다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일관상 없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치우쳐 있는 사람은 저 얘기를 해야 되고 저기 치우쳐 있는 사람은 여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법계와 사법계를 아우르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법의 성품은 본래 두루 밝으니 병이 나왔는데 어찌 약에 집착하겠는가 이 법의 성품은 본래 두루 밝아요 벌레 원명이에요 병이 나으면 약이 필요 없어요 깨닫고 나면 법문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깨닫고 나면 완전히 증오하고 나면 근데 자기 성품 초견성 내지는 일별했다 자기 성품 한 번 확인했다 그 다음부터 법문을 본격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수행이니까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여기 말하는 거는 완전히 정말 공부가 됐다 한다면 약이 필요가 없죠 약이 필요가 없어요 불교는 끝끝내 약을 먹고 살아야 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약을 끊으려고 병을 낳아가지고 약을 끊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스님들은 하산해라고 하고 부처님은 더 파격이에요 어느 정도 되고 나서 하산하라고도 안 해요 부처님은 처음 딱 한 번 안목 열렸다 오비구가 그랬잖아요 처음 60명의 아라한들이 그랬잖아요 나를 포함해서 61명의 아라한들이 있구나 60명에게 이제 막 깨달음의 안목이 인제 열린 사람들이에요 아직 많이 부족한 스님들인 거죠 사실 그런데 그 스님들에게 부처님이 내 옆에서 계속해서 법의 안목을 계속 갖추고 10년, 20년, 30년 완전해지면 그때 가서 법 전해라 부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선사 스님들은 약간 그렇게 했는데 부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인제 깨달았는 60명 델다 놓고 앉혀가지고 초전법륜을 설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두 길로 가지 마라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마라 같이 다니지 말고 떼지어 다니지 말고 홀로 무수의 불처럼 홀로 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법을 전해서 깨달아 깨어나게 해라 아직 법이 좀 부족하지라도 그렇게 다니면서 전법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제 안목 조금 열렸는데도 전법해라 단 그렇게 전법을 하다가 또 부처님 도량 근처에 오면 부처님 찾아뵙고 또 법문 듣고 그러다 또 전법하고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좀 안거 그래서 안거가 있었던 거예요 어차피 우기철에는 비가 많이 오니까 못 다니니까 우기철이 되면 다시 부처님 곁으로 모여들어라 그래서 법문 듣고 그리고 또 산철에 나가서 법을 전하고 그게 부처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더라도 자기가 부족한 만큼 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완전히 안목이 다 갖춰지진 않았으니까 여전히 약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안거철에는 부처님 곁에 와서 법문도 듣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선의 방식은 조금 이제 약간 다른 스타일인 거예요 일단 안목을 확실히 하고 그저 스승 밑에서 조금 더 어느 정도 좀 갖추고 그런 걸 와서 떠나라 아마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땅이 워낙 넓고 한 번 떠나가버리면 언제 다시 올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아마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랬겠죠 그런데 요즘 같으면 또 떠나 있어도 이렇게 유튜브로 법문 들을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에 법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방편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약에 집착하겠는가 하는 거는 어떤 약에도 집착할 약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수행법을 다 버려야 돼요 결국에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수행법만 버립니까? 열반 해탈도 없어요 깨닫고 나면 그 어떤 것도 한 티끌 붙을 게 없어요 그 어떤 말도 붙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싹 쓸어버려요 아무것도 붙을 게 없습니다 수행법 방편만 쓸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텅 비었는데 그냥 완전히 온통 법인데 내가 법법법 할 필요가 있습니까? 법이 없을 때 법을 모를 때 내가 법을 알고 싶다 하는 거지 병난 사람이 낫고 싶어 낫고 싶어 이러지 않잖아요 낫으면 그냥 병난 채로 건강히 그냥 사는 거지 낫고 싶어 낫고 싶어 그 얘기는 뭐래요? 이미 낫는데 그러니까 안 난 사람에게만 약 약 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행법, 방편, 삼성의 모든 방편들 그게 다 법에 집착하는 거예요 법상이죠 제법이 평등함을 밝게 알면 막힘없이 자제하고 맑고 텅 비어서 유쾌하고 즐겁다 제법이 평등함을 밝게 알면 이 버블을 확인한다는 것은 우리는 이 겉모습, 현상세계를 보고 살아왔잖아요 현상세계는 다 다르죠 평등하지 않죠 키가 큰 사람 있고 작은 사람 있고 잘난 사람 있고 못난 사람 있고 돈 많은 사람 있고 적은 사람 있고 남자 있고 여자 있고 피부색도 다르고요 학벌도 다르고요 모든 게 다 다르잖아요 다른 분별의 세계잖아요 다 달라요 사람과 짐승이 다르죠 사람 짐승과 또 풀들이 다르죠 숲이 다르고요 하늘과 구름과 별과 사람과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것이 분별의 눈으로 봤을 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다른 것들 있잖아요 이 세상에 다른 것들 그 다른 것들의 특징이 있어요 동일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과 별과 산과 나무와 풀과 동물과 전부 다 똑같은 특징이 있어요 그 똑같은 특징이 뭐냐면 인연이 화합하면 생기고 인연이 다 하면 사라진다는 특징이에요 인연생, 인연멸이라는 특징 이 소리가 인연이 화합하면 생겼다가 인연이 다 하니까 사라지듯이 이 소리와 내가 똑같은 거예요 인연생이라는 같은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도 인연 따라 생겼다 인연이 다 하면 죽잖아요 별도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뭐 55년인가 얼마가 지나면 저 태양도 쓰러진대요 별도 생겼다 사라지는 거예요 지가 아무리 길게 생겨나봐야 길다 뿐이지 똑같이 지도 그냥 인연 따라 생겼다 사라지는 거예요 지구도 인연 따라 생겼다 사라져요 풀도, 나무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도 짐승들도, 곤충도, 사람도 생겼다 사라지는 게 똑같아요 그런데 생겨났다 사라지는데 이어지지 않아요 이 소리가 어디로 갔죠? 윤회를 했으면 뭘로 윤회했을까요? 이 소리는? 뭘로 윤회를 했을까요? 도대체 얘가 얘는 그러면 윤회해가지고 지옥을 갔을까요? 천상을 갔을까요? 이럴 뿐이잖아요 2년생 2년 말 그 뿐이잖아요 고정된 실체적 자아가 있습니까? 얘가 얘의 영혼은 어디로 지금 윤회하고 있을 거야 그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고정된 자아라는 게 없습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그래서 불천이라 그랬죠 옮겨가지 않는다 여러분 30년 전, 50년 전의 나 깐난 애기 때 그 나와 지금의 내가 옮겨온 게 아니에요 걔는 걔고 이건 이거예요 그러나 또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측면이 또 있단 말이에요 어제가 있냐? 어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꺼내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제를 꺼내놓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어제를 찾아보세요 그 어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만나볼 수 있습니까? 그 어제가 진짜입니까? 생각에만 있죠 생각으로 떠올렸을 때만 그 어제가 그림처럼 떠오르죠 그 어제가 그 실체를 만질 수 있습니까? 그럼 그냥 생각이 올라왔다 사라지는 것 뿐이지 그 실체를 만질 수 없잖아요 그럼 어제는 없는 거죠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어제는 못 보죠 만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다고 또 완전히 없다고 할 수 있냔 말이에요 현상적 측면에서는 없다고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본질적 측면에서는 없는 건데 현상적으로 봤을 땐 없다고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어제 그 경험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데 완전히 없다라고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다라고도 해서도 안 되고 없다라고 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중도적 언어 사용법이에요 그럼 똑같아요 유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아요 내일이 있냐 없냐와 똑같아요 내일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예정이에요 알아요? 내일 진짜 있을지 없을지 내일 살아봤습니까? 한 번도 안 살아봤어요 그럼 내일도 있다라고 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없다라고 해도 말이 안 돼요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분별에서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있다라고도 할 수 없고 없다라고도 할 수 없다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니다 양변을 다 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회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법상스님은 윤회 없다 주의자던데 이러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제 주의를 어떻게 알았는지 저는 윤회 없다 주의자가 아니에요 윤회 있다 주의자도 아니고 윤회가 있다라고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없다로 쳐주고 없다라고 하는데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있다로 쳐준단 말이에요 그게 중도의 방법이거든요 있다라고 정리한 어떤 견해를 쥐고 있으면 안 돼요 그 견해가 옳을 수가 없어요 없다라는 견해를 쥐고 있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모를 뿐이라고 하잖아요 모를 뿐 이건 분별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실은 삶의 진실은 분별로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별로 결론 내세요 빨리 스님이니까 있답니까 없답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글을 쓴 걸 보니까 어떤 스님은 어떤 스님은 윤회 없다 어떤 스님은 어떤 스님은 윤회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약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없다도 약이고 있다도 약이에요 필요할 때 적절히 쓰는 그러나 약을 먹고 병이 낫고 나면 그런 약을 쓸 필요가 없어요 또 쓸 때 마음껏 자제하게 쓸 수 있어요 윤회도 가져다 쓰고 어제도 가져다 쓰고 내일도 가져다 쓰고 모든 다 가져다 쓸 수 있어요 거기 스스로 얽매이지 않으면 거기서 자유로움은 필요할 때 그냥 써먹는단 말이에요 재법이 완전히 평등해서요 재법은 이 모든 것들이에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완전 평등합니다 왜 평등할까요? 그냥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생멸법이에요 사람과 하늘과 풀과 나무와 구름과 동물과 모든 것이 다 평등해요 재법 평등이에요 만법 평등이에요 다 다르지 않은 이 하나의 바탕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 하나의 마음에서 마음의 위에 피어난 바다 위에 있는 물결 같은 거예요 사람이라는 물결 동물이라는 물결 곤충이라는 물결 나무라는 물결 태양이라는 물결인 거예요 그래도 스님 저 태양은 예를 들어 한 100억 년이 가늘고 우리는 고작 100년 가는데 태양은 진짜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고를 든 거예요 경전에는 천상세계의 시계를 보면 욕계, 색계, 무색계 가운데 욕계의 천상세계만 해도 제일 높은 천상세계만 해도 인간계 1600년이 거기 하루다 그러면 색계, 무색계는 더 길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상세계 신들이 부처님은 그만두고라도 그 밑에 있는 신들의 안목에서만 봐도 태양이 몇억 광년을 살았어도 잠깐이에요 잠깐 반짝하는 거예요 태어났다 죽는 거예요 그냥 인연생, 인연별이에요 길고 짧은 게 법의 자리에서는 길고 짧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 공간이 정멸해버려요 똑같은 인연생, 인연별이에요 그냥 그러니 대평등이죠 바다 위에 일어난 물결이 차별이 있습니까 물결들끼리는 차별이 있겠죠 물결들끼리는 큰 물결이 작은 물결한테 너 이러면 작은 물결이 와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럴 수 있겠죠 물결들끼리는 그리고 이쪽 조금 큰 물결들끼리 우리는 사람이야 이러고 작은 물결을 가지고 잔물결을 보고 쟤네는 동물이야 이러면서 쟤네는 하천한 것들이야 이럴 수 있겠죠 물결들끼리는 근데 바다 입장에선 그게 웃기는 일이죠 전부 다 똑같은 물결인 것들이 자기네들 분별하면서 십이 분별하면서 잘났니 못났니 한단 말이에요 하나의 바다인데 하나의 마음에서 모든 게 나왔잖아요 일체의 심조가 그거예요 바다 위에서 모든 물결이 나왔다는 게 하나의 마음 위에서 일체 삼라만상 모든 게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마음 위에서 태양이 나왔어요 여러분 마음 위에서 하늘도 별도 구름도 달도 자연도 이 온 우주법계의 70억 인구가 전부 다 내 마음에서 나왔어요 다 평등해요 완전히 평등해요 제법이 평등한 이 한 바탕을 깨닫는 거예요 둘이 아닌 하나의 평등한 바탕 그래서 이 제법이 평등하다는 것을 밝게 아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게 이걸 밝게 알면 막힘없이 자제하고 막힐 게 있겠습니까 전부 다 이 하나인데 확 통해버리지 통해서 전부 다 이 하나예요 마음 하나 법 하나란 말이죠 그럼 막힘없이 자제해요 이쪽 물결이 저쪽 물결을 이렇게 덮쳤어요 옛날 같았으면 이쪽 물결이 너씨 손해배상해 이랬을 건데 이쪽 물결이 저쪽 물결을 덮쳐도 상관이 없어요 이쪽 물결이 물결로 칼을 만들어가지고 저쪽 물결 목을 탁 쳐버렸어요 바다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물결이 물결끼리 먼 짓을 하고 싸우더라도 건강한 사람은 건강 따로 안 찾아요 그러니까 부처는 부처를 찾지 않아요 내가 부처야 이런 생각 없어요 중생에게만 부처라는 방편을 쓰는 거예요 이미 부처는 부처라는 방편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처가 없다는 게 진짜 없어서 없다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의 부처뿐인데 거기에 뭔 부처를 또 얘기를 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의 부처뿐이라면 텅 비어서 유쾌하고 즐겁다 이건 이제 우리들 측면에서 봤을 땐 유쾌하고 즐거운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유쾌함이고 이게 진짜 즐거움인 거예요 왔다 가는 즐거움은 진짜 즐거움이 아닙니다 인연이 생겨서 돈이라는 인연이 생겨서 즐거웠다? 그러면 그거는 인연 따라 사라질 거니까 영원한 즐거움이 아니에요 진짜 즐거움이 아니에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데서 오는 즐거움은 진짜 즐거움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니까 즐거워 병이 났으니까 즐거워 그래봐요 좀 있으면 또 아플 건데요 내가 이렇게 딱 보톡스 주사를 맞으니까 젊어진 것 같아 그래봐요 또 쭈그려질 건데요 인연 따라 생겨나는 즐거움은 진짜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이 막힘없이 자제한 제법 평등을 깨닫는 이 법을 깨닫는 것만이 진정으로 유쾌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 다음은 색공부리라고 해서 색과공이 둘이 아니다라는 색책시공 공책시색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법의 본성은 본래 누르지도 푸르지도 않은데 중생이 제멋대로 무늬를 만들어낸다 법의 본성은 누른색도 푸른색도 없고 큰 것도 작은 것도 없고 옳고 그른 것도 없고 맞고 틀린 것도 없고 너와 나도 없고 사람과 동물도 없고 그 어떤 차별이 없어요 거기는 그 어떤 모양이 없고 그 어떤 색깔이 없어요 법의 본성은 근데 중생들이 제멋대로 무늬를 만들 뿐이에요 그냥 중생들은 자기 마음속에서 온갖 무늬를 만들고 온갖 모양을 만들고 온갖 차별을 만들고 잘나니 못나니 옳고 그르니 그걸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자승자박으로 거기에 딱 묶여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기 묶여서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본래는 한 티클도 그런 게 없어요 옳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틀린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막행막시켜도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법을 어겨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법의 자리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꿈속에서 먼 일이 일어나도 꿈 깨고 나면 끝 아니에요 꿈속에서 나를 내 팔을 잘랐던 사람 꿈속에서 나를 괴롭힌 사람 여러분 응징하려고 지구 끝까지 쫓아갈 거야 너 기다려 하고 딱 기다려 하고 오늘 밤에 꿈속으로 또 뛰어들나요 그 사람 찾으러? 안 뛰어들어요 내버려 둬요 그냥 꿈인 줄 아니까 진실이 아닌 줄 아니까 상관이 없었단 말이에요 어젯밤 꿈속에서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그때는 억울해 죽겠었는데 꿈 깨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상관없단 말이에요 멍징할 필요도 없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건 저절로 사라지죠 왜? 실체감이 사라지니까 진짜가 아니었구나를 깨달으니까 꿈에서 깨면 꿈이 꿈인 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뭘 하는 거냐 이 분별의 세계가 꿈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깨어남이에요 분별의 세계가 꿈인 줄 알아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분별을 마음껏 쓰면서도 꿈인 줄 알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도 자제하고 출세관에서도 자제한 거예요 현실에서 자제한다는 것은 현실에서 현실에서 지켜야 할 법을 잘 지키고 현실에서 지켜야 할 예의범절을 잘 지키고 불교 교리, 계율 잘 지켜요 그러나 또 자유로울 땐 자유롭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지키든 안 지키든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차법 열고 닫을, 계율을 열고 닫는 게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집으로 남에게 지관을 서라지만 자기의 의식은 어지럽게 미쳐 날뛴다 아집으로 자기 아집 내가 깨달았어 내가 알아 하는 자기가 법이라는 상을 짊어지고 내가 깨달았다 하는 어떤 이런 아집을 딱 짊어지고서는 남에게 지관도 서라고 이래 살아야 돼 저래 살아야 돼 이게 진리야 이게 종교야 하면서 온갖 사이비 종교라든지 온갖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막 가르친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그러지만 자기의 의식은 어지럽게 미쳐 날뛰어요 사이비 교주가 됐든 삿된 법을 펴는 사람들이 그토록 벌써는 막 그냥 남들에게 그럴싸하게 막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본인들의 내면은 자유롭지 못하단 말이에요 미쳐 날뛴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왜 본인은 알거든요 본인 스스로는 알아요 본인이 예도한 걸 본인이 모를 수가 없어요 아니면 본인 스스로의 생각에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죠 본인이 이게 진짜인 줄 아는 거죠 자기가 자기의 세뇌가 되는 거죠 그 정도까지 가면 병이 너무 깊은 거죠 근데 그 병이 깊은 병자에게 그거보다 더 깊은 병을 가진 사람들이 속아서 우르르 몰려다닌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영상 아카데미 하는 거 이렇게 무슨 밴드가 있는데 미션 하는데 누가 글을 올리는 거 보니까 와 진짜 절에서 자유로운 절에 가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절에 가서 행복해지는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와 근데 절에 가서 이렇게 상처받는 사람이 많구나라는 걸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절에 가서 무슨 단체에서 또 어떤 단체장들이 또는 이런 사람들이 신도회에서 내가 이렇다고 차별하고 뭐가 어떻다고 차별하고 봉사하는 데서 또 이래저래 서로 상처 주고 또 무시하고 너무 괴로워서 정말 이 지옥같이 너무 괴롭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절에 갔는데 절에 가서 힘들었다 이런 것도 가끔 있나 보죠 그런 곳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글을 보고 그 밑에 나도 뭐 절에서 상처받았고 나도 누구에게 상처받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야 참 이런 일이 많구나 이거는 진짜 우리 참 불교계 전체가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스님들도 그렇고 우리 불교계에서 일하는 분들 봉사하는 분들 모두가 정말 그런 것들은 이게 자꾸 이 비본질적인 것들이 앞서 나가서 그런 것 같아요 법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공부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현상적인 것들이 자꾸 이렇게 그래되면 저도 막 이거 누워 침뱉기지만 저도 저희 옛날에 아는 신도님들 한 10명 봉고차 타고 우리 임원분들 봉고차 타고 모호절에 이렇게 간 적이 있었거든요 참배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법당에 계신 분이 불 붙잡는 거예요 제가 옆에 있는데도 같이 붙잡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보시하는 걸 막 설명을 해요 근데 우리 서울에서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더니 처음엔 등 하나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하나씩 아 이게 절까지 왔는데 우리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등 하나씩 달아줍시다 해서 우르르 등을 달아줬더니 못 가게 잡는 거예요 이거는 100만원짜리고 이거는 200만원짜리고 이거 불사해 이거는 500만원짜리인데 야 100만원 200만원짜리 이런 거는 하시면 진짜 복이 된다라면서 아 이거 하면 정말 정말 원하는 게 발언하는 게 이루어지고 뭐 복이 되고 하면서 제가 없을 때 신도님들에게 그러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나 보다 싶을 텐데 제가 옆에 뻔히 쳐다보고 있는데 선수 앞에서 어디서 약을 파는지 아니 그러면서 그 지금 시간이 없어 가야 됩니다 해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인상을 찌뿌렸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제 뭐 가끔 그런 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부터도 그런 걸 보고서 되게 좀 그 아 이렇게까지 불편해야 되나 이렇게 그냥 내가 그냥 참배하고 나오고 싶은데 이렇게까지 붙잡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변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어떤 그렇게 하는 곳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곳 여기서 말하듯이 보세요 아집으로 남에게 여법하게 지관을 설하는 것 같지만 자기 의식은 어지럽게 미쳐날떠요 자기 의식이 어지럽게 밀쳐날뛰고 탐진치 삼덕에 밀쳐날뛰니까 그렇게 하겠죠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두루통하는 묘한 이치를 알지 못하니 어느 때에 참되고 영원한 것을 알 수 있겠느냐 진짜 두루통하는 묘한 이치를 모르는 삿댄 사이비나 삿댄 그런 스승들이 보세요 스스로의 병은 치료하지도 못하면서 도리어 남의 병에 약을 처방하는구나 남이 힘들다니까 이거 하고 나면 낫습니다 천도제 하면 낫습니다 이거 하면 낫습니다 겉을 보면 이 사람을 좋다고 오해하지만 겉을 보면 대단해 보이잖아요 뭔가 사이비 교주도 겉을 보면 그럴싸하고 그래 보인단 말이에요 겉을 보면 이 사람 좋다고 오해하지만 마음속은 승냥이와 이리와 같다 이게 승냥이와 이리가 떼지어 다니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건달처럼 떼지어 다니면서 사람들 여기저기만 해꼬지하는 사람들 이런 걸 좀 비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모임 만들고 그룹 만들고 단체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 안에 못 들어가면 또 자격요건을 같이 만들어가고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우리끼리의 카르텔을 유지하려고 밖에 있는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이 단체를 만드는 것의 어떤 문제거든요 모든 단체가 그렇진 않겠지만 만들려면 진짜 잘 만들어야 되는 게 단체인 것 같고 그런데 단체가 만들어지면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단체가 참 오히려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같은 시대는 그런 데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냥 내 공부 내가 붙였는데 내 공부 내가 그냥 하자 이렇게 그냥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게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렇게 막 오르르 단체 만들어서 한 사람 왕따 시키고 또 이런 사람들 안 껴주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마음속은 승냥이와 이리떼와 같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나 싶어요 이처럼 우리가 진짜 법을 공부하는 공부처를 잘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공부하기 전에는 왜냐하면 삿된 사업의 의도들이 너무 많고 요즘에는 온갖 명상을 가장한 삿된 명상단체도 워낙 많거든요 요즘에는 그런데 이제 그런 데서 상처받고 그런 데서 고통받고 그런 데서 막 속고 그런 데서 막 심지어는 재산이 거들나고 심지어는 전 인생을 갖다 바친 이런 분들이 저한테 찾아서 얘기를 많이 해서 저는 간접적으로 그런 단체도 있어요 그런 단체도 있어요 워낙 많이 들었거든요 심지어 요즘에는 저는 이제 제가 불교니까 불교 관련된 내지는 비슷한 관련된 단체 명상단체 이런 데서 삿된 데만 많이 들어가죠 탁 들으면 대충 알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타종교 신도님들도 거기서 상처받은 얘기를 와서 하시는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와 타종교도 이렇게 온갖 삶이 타종교들이 많구나 이야 세상이 사람들이 요즘에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게요 이 사람들이 이제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 게 이게 이제 달라진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거기만 가본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이것만 질린 것 같은 거예요 거기서 세뇌가 되고 나니까 이것만 질리야 생각해서 딴 데를 못 가고 딴 데를 못 가게 만들어요 또 그런 단체는 딴 데 가서 얘기 들으면 내가 잘못됐다는 게 뽀록 날까 봐 딴 데 못 가게 여기만 있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거기만 있다가 거기만 전부인지 알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러고 살아요? 거기만 평생 있어요? 안 그러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불자들도 가끔 여러분 기독교 천주교 채널 안 봅니까? 저도 보는데? 안 보시나 보다 불자들도 한 번씩 보고요 또 기독교 천주교 신자분들도 수행들 법문을 한 번씩 듣는 거예요 종교 없는 사람들도 듣는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요즘에는 종교 아예 없고 관심 없는 사람들은 심지어 마음 치유하는 강의하는 사람들 또는 인문학 강의, 노자, 장자 강의 이런 다양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들으면서 혹은 심리학 같은 거 이런 거 공부하면서도 가까이 오기도 하고 또 명상이나 요가나 이런 걸 통해 오기도 하고 이런 쪽으로 가까워지는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계기들이 요즘에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루트를 통해서 이 공부를 시작해요 그러다가 그곳에서 한계를 경험하고 나서 점점점 법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공부 수준이 조금씩 조금씩 단계가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 마음이 열리니까 점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열린 시대인 거예요 옛날에는 폐쇄적으로 옛날에 교통이 없는 시대는 한 동네에 있으면 그 동네에 있는 절 밖에 못 가잖아요 그럼 그 절에서 사는 스님이 하는 말이 100% 그게 불교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 스님이 맨날 기도해라 하면 맨날 기도하고 기도비 내고 그게 불교인 줄 알 거 아니에요 평생은 그것만 불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깨달음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머릿속에는 그 마을의 그절밖에 몰랐으니까 우리는 한동안 그러고 살았잖아요 우리도 불과 10년 20년 전까지도 그렇죠?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완전히 열린 시대라 여러분이 온갖 스님들 보면 다 들을 수 있고요 목사님 신부님 보면 다 들을 수 있고요 온갖 교수님들 강의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세계적인 석학들의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번역까지 막 다 돼서 나오고요 이 세상에서 주목받는다는 사람들의 명강의를 지금 다 들을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모든 최신의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목이 열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안목이 그런 사이빈샷 때인데 옛날에 한 번 사로잡히면 끝 끝날 때까지 거기서 있다가 죽었는데 이제는 진도가 확 빨라진단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어때요? 한 평생 거기 사로잡혀서 그게 끝이에요 그럼 그 다음 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수준 높은 공부하려면 그럼 그 다음 생에 태어나서 이제 기복을 졸업하고 그 다음 생에 태어나서 이제 열심히 수행하는 낮은 수준의 수행하는 종교를 만났다가 또 그 다음에 또 그 한 생 그거 닦다가 죽고 그 다음 생에 가서 또 한 평생 조금 수준 높은 수행하다가 이러면서 몇 생을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의 시대는 마음 공부 시대가 완전 단축되는 시대예요 여러분이 윤회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세세생생 불법 만나서 공부하다가 나중에 인연 닿으면 수백 생 후에 출가해서 깨달을 수 있겠지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끝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열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전 세계에서요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제 비로소 전 세계 곳곳에 사회, 경제, 문화, 심리학, 의학 모든 다방면에서 불교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스님들의 법문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우리 옛날 같으면 다른 종교는 되게 세련돼 보이는데 불교, 스님들 법문 이러면 고리타분하 그 고리타분한 거 맨날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고 수능 기도하라고 하고 고리타분하다고만 생각했잖아요 천도제하라고 하고 맨날 이것만 불교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 불교 말고 서양에서는 그 불교 말고 서양의 하바드나 최고의 학문을 하는 곳들에서 가장 최상의 지성인들이 불교를 주목한단 말이에요 불교의 기복적인 측면을 전혀 주목 안 해요 불교의 깨달음의 측면을 주목합니다 지금 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상, 철학, 종교, 교육, 문화, 정치, 경제, 심리학, 문학, 의학 모든 분야가 이 마음 공부 덕분에 완전히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약이라는 게 그냥 내버려 뒀으면 옛날 같으면 수백 년 지나야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갈 텐데 지금은 완전 열려 있는 데다가 지금의 트렌드가 뭐냐면 통합, 융섭, 연기법의 다른 이름이에요 학문간 넘나드는 게 요즘의 트렌드거든요 학재간 막 그냥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이 학문이 저 학문을 받아들이고 저것이 이걸 받아들이고 이 종교가 저 종교를 받아들이고 서로 어떻게 상호 침투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상직 상입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요즘 시대의 트렌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마음 공부를, 이 불교 공부를 받아들이가지고 그 분야 분야에서 완전히 놀랍게 진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일례로 옛날 친환경 공부, 환경 이런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환경에 사상적 바탕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어떤 서양적 사고방식에서 둘로 나눈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라서 신과 인간은 둘이고 인간과 자연은 둘이라서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써도 된다라는 가치관이 사상적 조류였어요 근데 그게 틀렸다라는 걸 알면서 점차 동물까지는 우리가 동물의 어떤 권리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오다가 나중엔 아, 풀 한 폭의 불교를 만나서 아, 나무와 자연과 지구 환경 전체가 연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점차 깨달아오는 불교 연기법으로 점차 깨달아오는 수순을 밟더라고요 이 깨달음의 단계가 이 친환경 환경주의자들이 근데 그것만 그러냐?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엔 내가 나만 잘하는 게 좋았는데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제품을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진짜 도움을 줘야지만 소비자들이 결국에 가서는 우리 회사를 인정하고 그래서 결국엔 신뢰받는 회사가 되어야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성공할 수 있구나 오래 갈 수 있구나, 지속 가능할 수 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또 위에 있는 회사가 밑에 하청업체를 막 그냥 괴롭혀가지고 싸게 해서 니네는 죽든 맘대로 해라 우린 딴 데 가서 또 하면 되니까 하고 우리만 잘 살려고 했던 게 옛날의 조류였다면 지금 오너들 사이에서는 트렌드가 그거라는 거예요 진짜 하청업체를 살리고 니네도 윈륜하고 우리도 윈륜해야지만 그게 진짜 우리를 살리는 거였다라는 걸 이제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도 연기법적인 서로 상의 상관적으로 상호 공생해야지만 너도 살고 나도 산다 너를 살려줘야지만 나도 산다라는 걸 깨닫고 있어요 심리학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근래 백 년 동안의 심리학의 흐름이 문제 있는 사람들을 문제 진단하고 문제를 이겨내는 방법론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방법론 가지고 안 되는 거를 깨달아서 왜 깨달았어요? 달라이라마, 틱나탄스님을 비롯해서 이 마음공부가 서양에 전파되고 나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는 하라고 하는 유의 조작으로 통제하고 바꾸고 없애버려가지고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라 있는 그대로 통찰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걸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뭐야? 이거 가지고 원치유가 된다는 거야?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이것이 가장 근원적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4세대 심리학이래요 그래서 마인드플리스, 마음공부, 불교 심리학이 지금 전 세계가 확 퍼져 있어서 목사님 신부님들 중에 심리학 석박사들 엄청 많거든요 목사님 신부님들이 심리학 센터가 가지고 마음치유 심리학 교수님들한테 마인드플리스, 윗바사나 배우고 있다니까요 진짜로 진짜로 정말로 배우고 그 마음 챙김, 알아차림을 배우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이거는 불교는 모든 분야에 전부 다 침투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를 지금 놀라운 속도로 이끌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지금 태어난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는요 지금 이 동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인류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없었던 단 한 번도 없었던 놀라운 시기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이만큼 정신적으로 한 단계 올라가는데 한 생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 세상이 연결되어 있고 완전히 열려있는 시대라서 금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금생이 성불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 말씀 드렸죠 대학 다닐 때 제 친구 불교 같이 공부하는 친구였는데 같이 맥주 한 잔 먹다 말고 이 친구가 너는 나중에 커서 뭐 될래? 이랬더니 나는 하나의 목표가 하나 있는데 오로지 난 금생에 그거 밖에 없어 이러더라고요 뭔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친구들 다 같이 있을 때는 나중에 둘이 있을 때 야 너 그거 뭐니? 물어봤더니 제가 되게 좋아하던 친구였거든요 정말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하던 공부를 정말 정말 열심히 하던 정말 수행자 같은 친구였어요 그런 친구도 몇 명 있었거든요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나는 금생을 넘기지 않고 금생에 반드시 견성성불에 맞추고 싶다 금생에 붙여야 되는 게 내 소원이다 나는 금생을 절대 넘기고 싶은 마음이 없다 나는 더 이상은 금생에 끝낼 거다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저는 충격이었거든요 20대 초반에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와 진짜 뒤통수한테 크게 맞은 것 같았어요 저는 제가 그때 아집에 내가 제일 훌륭한 수행자야 우리들 아 우리 도반자 사회에서 내가 최고지 이런 아집이 있었는데 그 말 듣고 나서는 나는 한참 멀었구나 넌 진짜 어리석은 와 정말 그거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친구 하나는 진짜 관세음보살 같은 친구가 있었어요 꼭 그 친구랑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놀랍고 어떻게 이 젊은 친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 수가 있지 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는 그러다가 또 이제 다 각자 떠나가 있다가 제가 출가하고 한 10년쯤 지났을 때인가 그 여자아이였는데 그 친구가 그냥 아줌마가 돼가지고 갑작스럽게 10몇 년 만에 그냥 갑자기 우리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어떻게 왔느냐고 너 반가워가지고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동안 계속 법을 찾았던 거예요 가지고 내가 스승을 찾았다 그러면서 이 스승을 찾아서 내가 이 자리를 확인하고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정말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데 주변에 마음이 열린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옛날 나를 떠올리면서 저한테 꼭 좀 알려주고 싶더라 되면서 찾아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도반들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또 그때 한 번 그 얘기하고 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어서 뭐하고 사는지도 몰라요 진짜 이런 게 도반 아니겠나 싶은 정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견성 선물하겠다 그랬던 그 친구는 지금 그 이후에 저보다 한참 뒤늦게 출가를 해가지고 지금 종단에 아주 중요한 일을 또 하고 있어요 참 그런 도반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함께 어쨌든 이 마음을 정말 밝히는 이 일을 하면서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참 이거 출제가를 상관하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 일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 아닌가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우리들이 바로 이렇게 진정한 뭐랄까 공부인이고 삼보고 그래서 이번 지금의 시대가 그런 놀라운 시대예요 지금의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금생에 해 맞힐 수 있는 시대 진짜 놀랍게도 여러분 옛날에 이 어찌어찌 하다가 이걸 알았다 치잔 말이에요 알았다 쳐요 알았다 치는 그 다음 공부 제가 10년 전에만 해도요 이거를 이 자리를 확인하게 해주는 스승도 잘 없었을 뿐 아니라 확인하게 어떻게 어떻게까지 이끌어주는 스승이 있다 쳐요 있는데 그 이후를 본인도 잘 감당이 안 되는 그 이후에 대한 법문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기억이 나요 제 기억에 그거 도대체 어디에 의지해야 되지? 그런데 제가 지금 깜짝 놀라는 게 불과 지금 10년 지났을 뿐인데 지금 이게 이제 저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깨어나고 있구나 우리나라에 깨어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걸 보고서 제가 너무 신기했는데 이게 보니까 서양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같은 법으로 깨어나는 사람들이 서양에도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인도에도 많고 곳곳에 많은 거예요 이게 정신적인 공명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러니 이 깨달음 이후에 올바로 보임을 할 수 있는 법문을 해주는 법문을 정말 옛날 같으면 첩첩삼중을 찾아가서 목숨 걸고 찾아가가지고 겨우 한마디 법문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1년 걸렸단 말이에요 그 법문 한 번 듣고 오는데 그런데 지금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스님 저 법문이 너무 자주 올라와서 홍수처럼 너무 자주 와서 다 들을 수도 없어요 다 듣지 마세요 그냥 2년 닫는 거만 아무거나 들어도 돼요 절차도 없고 방법도 없고 옛날 거 입은 거 상관도 없고 그냥 아무거나 들으면 된다 듣고 싶은 거 듣고 안 들으면 안 들어도 되고 상관없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하는데 그처럼 요즘에는 옛날에는 제가 정말 공부할 참을 때요 와 정말 이 바른 법문 하나 해주는 스승의 법문이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테이프 늘어지도록 듣고요 정말 누군가가 법문 하나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딱 전해주면 정말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깊었어요 정말 정말 너무너무 깊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놀라운 시대 아니에요 너무 흔해 빠져서 이제 귀한 줄 모르는 시대가 될 정도로 흔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 마음에서 귀한 줄 알고 바르게 듣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지금은 진짜 옛날에는 갱참 30년 이랬잖아요 모르긴 해도 이거 갱참 한 5년? 빠르면 3년, 5년, 10년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제 요즘엔 그렇게 공부가 빠른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기복에서 수행불교로 오는 것만으로도 한 생이 걸리는 사람들이 옛날에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이브 외도들 찾아가가지고 한평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옛날에 지금도 그런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법문을 듣고서는 아 내가 이런 데 빠져 있었구나 내가 법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종교, 사상, 철학 그런 것 상관없이 제로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제로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깔라마 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유명한 종교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믿고 따른다고 해서 대대로 전해내려온 거라고 해서 전통이라고 해서 문화라고 해서 유력한 사람이 그걸 믿는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이 공부는 내가 정말 그걸 들어보고 내가 스스로 확인해 보고 그래서 정말 맞구나라고 스스로 체험적으로 알아줬을 때 그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냥 유력한 사람 얘기한다고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이비 종교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사이비 종교가 더 많은 사람들 끌어들이기 위해 제일 먼저 하는 거? 유력한 사람을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홍보수단으로 삼아요 모호 대학 교수가 우리 이쪽에 다닌다 열심히 다닌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냐 하면 우와 그 대학 교수가 이걸 믿을 정도면 이거는 믿을 만하네 이 말이 논리적으로 맞아요? 이 말이 논리적으로 맞겠어요? 여러분 유력한 대학교 하버드 교수라고 해서 다 진리를 얘기를 할까요? 진리와는 상관없어요 분별을 잘할 줄 아는 삼박하게 잘할 줄 아는 사람인 거지 무분별지는 모를 수 있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분별지가 대단한 거지 세간에서 대단한 사람이 있지 출세간에서는 걸음마도 못했을 수 있어요 이 출세간의 세계에서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행자가 갑자기 종종이 되듯이 고등학생이 법문들다 깨달으면 하버드 교수보다 나은 거라니까요 하버드 교수를 실제 가르칠 수 있다니까요 가르칠 수 있어요 이거는 대평등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확인하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고등학생이 갑자기 문득 도노해가지고 하버드 교수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절대 못 가르쳐요 세간법에서는 단계가 필요하고 가는 방법이 필요하고 절차가 필요하고 필요한 게 많아요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이 공부는 그 모든 게 다 필요 없어요 뭘로 그래서 이걸 1초 즉입 여래지래요 1초 단박에 즉입 곧장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래지에 한 발 뛰면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여러분 저 극락 왕생한다라고 하는 연불종에서도 천상세계의 극락세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미타경 무량수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한 발 뛰어서 극락의 중심부까지 부처님 도량 중심부까지 한 발 뛰어서 딱 도착한다 이렇게 나와요 불교는 그런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없는 거면 안 돼요 이미 자기에게 있는 걸 해야 돼요 이미 자기에게 있는 걸 깨닫는 거니까 어? 이거라고? 이거였다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없는 걸 찾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고요 방법이 필요하고요 돈도 필요하고요 할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1초 즉입 여래지예요 그러니까 오래 공부한 사람은 불허할 필요가 없어요 불교는 불교 오래 공부했다? 오히려 상만 높고 불교에 대한 법 상만 딱 쥐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제 막 들어오는 사람이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자들은 긴장해야 돼요 오히려 교회 성당 다닌 사람이 더 빠를 수 있다니까요 슬픔 소리를 좀 많이 했나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52번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